헤어질 때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? 아, 여자애가 없어 못된구만 엄마, 여자애, 여자 뭐요, 왜요? 여자 먼저 그러면 안 돼요? 그런다는 법이 있어요? 강수로는 할 수 있어 휴 엄청 헷갈리네, 진짜 아우, 안 가실걸요? 우리 셰프님은 워낙에 좀 보수적이신 분이라서요 우리끼리 가야지, 이렇게 그래, 너희들끼리 가 왜 안주 떨어진다, 나왔다 싶지 잘 먹겠습니다 흥 뭐라 이 새끼, 이 새끼, 이거 아, 나 이 새끼야 물러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, 네가? 오마이 에브리틴 너와 행복했던 오, 우리 셰프님 왔어 아니, 그리고 여자가 이 정도로 했으면 그냥 모른자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믄 얼음